네 대단해 2명 처치, 3명 처치 자네가 앞서고 있어 저기 D 거점을 차지했다 D 거점을 점령했군, 어드밴티지를 얻었군 D 영영상 밖에서 아예 말이야 D 글자 히힛 히힛 고맙습니다 아 에이 거점을 빼앗겼다. 오, 자네가 그걸로 뭘 할지 얼른 보고싶어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싸울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군. 마음에 들어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잘 아프지 않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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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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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